이번에는 지난주 시장 동향을 체크하겠습니다. 글로벌 지수부터 보실 텐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 보시면 생각보다 강했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빨간색이 오른 거고 파란색이 내려갔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간으로 마이너스 0.1% 하락을 보였고 나스닥은 4.4%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하락 압력이 높았던 반면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나스닥은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이 급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졌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로 전이되면서 유럽의 증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간밤에 나온 뉴스까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정부의 주선으로 UBS의 인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워런 버핏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방은행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 블룸버그 기사에 의하면 연준과 5개 주요 은행이 달러스왑, 즉 달러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스왑 라인을 매주 여는 거에서 매일 여는 그런 기사도 좀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시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CPI와 둔화 그리고 PPI의 마이너스, 더불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기가 부각되면서 2년물 같은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후반에 4.6%에 육박했던 2년물의 금리는 4%를 깨고 3.8%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3.8%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말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에 대한 기대까지 녹여 있는데요. 이번 주에 FOMC가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3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컨소서스로는 25BP 금리 인상이 약 62%로 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QT까지는 아마 안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변성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무브 인덱스라고 해서 채권의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FOMC가 이 부분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주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아이비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3월과 5월 각각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기존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블랙낙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은행권의 위기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 오히려 잘못된 시각을 줄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금리 인상의 궤도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향후 12개월 이내 확률 즉 침체 확률이 25%에서 35%로 상량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들의 긴축은 오히려 중앙은행들이 아니라 중소형은행들이 긴축에 대해서 대출 태도를 더 강하게 만들 테니까 긴축의 역량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원자재 시장 차트를 보면요. WTI가 무려 주간으로 13%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노란색이 바로 지난주에 등락이었는데요. 그 전주에 4%의 하락을 보였지만 지난주에는 무려 14%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그러다 보니까 70달러가 깨진 60달러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논오펙 제한 이슈와 러시아와 사우디 에너지 장관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화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주에도 가격 변도성이 조금은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7% 가까운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지속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밀 가격도 한번 볼까요?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7%의 상승을 보였는데 러시아발 불확실성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가 높아졌습니다. 밀이나 옥수수 이런 농산물 쪽은 우리나라의 필수 소비지의 원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보면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원화와 위안화, 아시아 쪽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경기 부양 스탠스가 조금 더 부각된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고 있지만 아시아 쪽은 조금은 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0.8%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경제 우려로 인해서 달러가 악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그래도 연중과 중앙은행 5개 중앙은행이 FX 즉 달러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수압 라인을 체결했기 때문에 리스크 오프적인 즉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자재 중심의 국가들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인도 루피, 터키 리라 브라질 해와 같은 특히 브라질 해와 같은 원자재 중심의 이머징 통화는 약세를 보인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간 동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와 이슈는 정지연 앵커가 준비했습니다.